안녕하세요 네이버 오디오 클립 스타책방 오늘의 스타 이석훈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나뭇꾼 형제가 살았어 예끼 고얀놈 단반귀가 아니라 똥반귀구나 호랑아 나자바뿐 나자바바라 해도 돼요 재밌어요 읽어주면 책을 넘기기도 하고 본인이 덮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귀여운 것 같아요 이제 아기가 태어나고 가정을 꾸리다 보니까 굉장히 교훈적인 게 많아요 사실 읽다 보면 저도 모르게 다시 동심으로 돌아가고 배울 것도 많다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 자라날 때 굉장히 큰 밑거름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요즘에 읽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뮤지컬 작품을 했지만 가장 연기하기 어려웠던 것 같고 그리고 재밌었고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큰 도움이 되고 싶어서 참여했는데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꼭 아이들이 듣고 좋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스타책방을 검색해주세요 구독 꾹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스타책방을 검색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스타책방을 검색해주세요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스타책방을 검색해주세요